쥬야 스타위 아빠 보여주자 지아 지아 이쁘게 써야 돼 조이소 아부한테 보내주는거야 아부한테 보내주는거야 아부한테 보내줘야 돼 아부한테 보내줘야 돼 아부한테 보내줘야 돼 아부 울고있어 아부 울고있어 아빠 없어졌다 아부있다 아부있다 아부가 괜찮아 아부가 괜찮아 아부 괜찮아 지아가 있어 지아가 돼 어이구 지아가 돼 뭐지 지아가 있어 지아가 나오네 ㅋㅋ